조선시대 우리 곁에 다가온 서양인들은 의도야 어떻든 그들의 눈으로 조선을 바라보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보고 이해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서양인이 조선에 관해 쓴 최초의 글은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임진왜란 때 외군을 따라와 포교를 시도하다 돌아간 스페인 선교사 세스베드스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란 책입니다. 그 다음 쓰여진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도의 표류에 조선에 14년간 억류되었다가 탈출한 하멜의 기록 하멜 표류기입니다. 그러다 19세기 후반 조선이 본격적으로 문이 열리게 되면서 서양인에 의해 조선 관련 서적이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17세기부터 1940년대 말까지 약 350년 동안에 400여 권의 책이 쓰여지게 됩니다. 다양한 직업의 지식수준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여행간 나라의 경험을 쉽게 말하는 것과 실제 그 나라에 오래 머물며 그 문화를 익히고 그 나라 사람과 어울리며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면 상당히 다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조선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겼던 헐버트는 은둔의 나라의 저자 윌리엄 그리피스를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면서 말이죠.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서양인들의 조선에 관한 지식은 어이없을 정도로 부족해 사람들은 꼬레아가 적도나 지중해 흑해에 어디쯤에 있다고들 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그 무렵 조선에는 꼬리가 3피트나 되는다, 우수한 모피와 종이, 아름다운 도자기, 인삼이라는 명약, 풍부한 해산물이 있다는 소문이 미국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옷을 장식할 정도로 금이 흔하고 무덤에는 호화로운 부장품을 함께 묻는다는 소문도 파다해 서구인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켰습니다. 얼떨결에 안개 속의 땅, 조선에 들어선 서양인들의 눈에는 조선이 그야말로 낯설고 신비로웠습니다. 조선의 자연환경에 대해 서양인들의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기후는 온화하고 토지는 비옥하여 몽업에 유리하고 풍부한 수산물과 경치는 훌륭하다면서 말이죠. 1894년 조선을 직접 여행한 비섭은 한국은 가난한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국민의 잠재된 힘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비섭의 생각이었습니다. 서양인이 바라본 조선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나 비아도 있지만 적절한 질타와 지적도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자주 제시하는 조선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는 나태함, 무기력, 불결, 사치였습니다. 조선의 위생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조선인들은 몸에 이가 많아야 장수한다고 생각을 했고 몸에 이가 없으면 빨리 죽는다고 생각했다. 실제 몸에 이가 많아 보이지 않아 크게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목욕을 일생 두 번 정도 한다. 한 영국인은 조선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사람이 평생 본 가장 더러운 사람이었다고 한다.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은 조선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이 길에 가득한 사람과 짐승의 분노였다고 한다. 차라리 내 코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똥오줌이 버려진 도랑에서 아이들이 놀고 그 도랑에서 채소를 씻었다. 아이가 똥을 누면 개가 와서 핥아 뒷처리를 해줬다. 조선의 개는 인간의 똥을 먹고 살고 나중에 조선인은 그 개를 잡아먹는다. 이처럼 조선의 위생은 엉망이었던 건 맞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1세기 전 서양도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구인 케난은 나태한 나라 한국이라는 저서에서 조선인을 나태하고 무기력하며 몸도 옷도 불결하고 아둔하며 매우 무식하고 선천적으로 게으른 민족이라고 악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헐버트는 케난의 악평은 식객 노릇이나 하면서 서울 거리를 배회하는 건달들에게나 하는 말일 뿐 그런 계층은 서양에도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합니다. 당초 게으름을 조선인의 기질로 여겨오던 비숍 또한 러시아나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들의 근면하고 번영하는 모습을 직접 본 후에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후회하며 조선 사람은 밖에 나가면 더 잘 사는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조선 땅 안에서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봐야 잘 살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혹한 세균과 수탈로 인해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서양인들이 조선에 와서 가장 연민을 느낀 것은 여성들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비숍은 사회적 멸시와 남점 여비에서 오는 비애와 절망, 힘든 노동, 각종 질병, 부족한 사랑, 은둔 등이 그녀가 본 조선의 여성상이었습니다. 남자들의 방탕한 외도와 축첩을 놓고 조선 사람들은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으며 조선의 딸들은 아버지 손에 의해 처형되며 아내는 남편한테 살해당한다며 비숍은 같은 여성으로서 비탄해 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실제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죽인다는 것은 아니라 그만큼 조선은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지옥같은 곳이라는 의미겠죠. 부정적인 면과 더불어 조선인들의 본성과 마음, 생활 간습은 이방에서 온 서양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선인들의 건전한 도덕과 따뜻한 인정은 서양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여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8년간 12번이나 여행한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게일은 저서 전환기의 조선에서 한국인은 정직해서 신뢰할 수 있고 신용을 중시하며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한 약속도 철저히 지키는 듯 서양인보다 더 훌륭하다는 호평을 내립니다. 다빌리는 저서 조선사 입문을 위한 노트에서 조선인들의 상부상조 정신에 크게 감동하면서 서부인들의 근대적 이기주의에 대한 증오와 가증스러움을 느낀다고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이나 조선을 찾은 영국의 랜더나 헐버트 같은 이들은 조선인들의 교육렬과 언어습 등 능력은 중국이나 일본인들을 뛰어넘는다면서 말귀를 알아듣는 총명함이나 신속한 이해력과 초론력에 대한 놀라움도 소슴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봐도 조선에 대한 서양인들의 이해나 이미지는 이렇게 다릅니다. 개인적 견해지만 서양인 중에 조선에 대해 헐버트가 가장 깊이 이해하고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머지않아 헐버트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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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